이제는 무슨 노래 한 번 할 거냐? 그 노래가 요즘에 너무 좋겠다. 보릿고기도 짓지만은, 천년지기도 좋지만은, 더 좋은 노래가 있네. 차아악! 우리 전승희 선배의 요사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요사이. 그 노래 한 번 들어봐. 가사가 너무 좋네. 이 노래 한 번 하고, 우리 애기들이 있지만 못 알아 듣게 제가 쇼 한 번 할 테니까 박수를 아주 많이 쳐주시고, 박수 칠 때는 자, 낮에는 내가 얘기했네. 박수 칠 때 이렇게 치지 마라. 진짜요. 이렇게 치면 여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다 안걸리고, 50정만. 진짜요. 이렇게 치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한 번 쳐 봐봐. 이렇게 치면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절대 안 됩니다. 박수는, 에이 새끼들 진짜. 아쉽니다 진짜. 살아나 죽어. 살아나 죽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박수는 하늘에서 땅을 내리 찍듯이 해병대 박수라고 신나게 한 번 갑니다. 자, 박수 준비 한 번 해보세요. 박수 준비. 양 어깨를 쫙 벌려. 쫙 벌려. 이렇게 벌려가지고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죠. 아래가 땡기시는 분은 운동 부족이요. 그리고 위에 어깨가 땡기시면서 뒷목이 뻐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50의 증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 요거를 대체하기 방법은 해병대 박수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땅을 내리 찍듯이 힘차게 칩니다. 자, 박수 준비. 자, 박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아미타불. 할렐루야. 모살리기. 자, 노래 한 번 기억해놓고. 좀 다 하나 그렇게 줘. 다 하나 그렇게 줘야지. 본인이 깨부치다니. 얼굴만 이쁘면 뭐지. 용서가 되는 줄 알아, 이년은. 아, 아이씨.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정하게. 다시 한 번 차려. 겨우세이. 아휴, 총이 시원하네. 10년무조 찌찌이다는 거 아니야. 노래 주라. 노래 주라. 자, 노래를 보라고요, 보라고요. 가수를 보면 괜히 멋있을라는 거 아니야. 안 멋있어. 자, 내걸.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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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를 감아주시고. 하체 말.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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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신데 허리 근거에 도움이 되네. 우리 마누라가 요구때문에 나와. 결혼했잖아.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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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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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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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